다음 만들기 이걸로 해야지 2명 최대 2명 됐다 말할게요 S N J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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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이제 스타트 할게요 휴지 밖에 없대시가 있어요 바보씨도 있고요 미나씨 있고요 위사모씨도 있고요 이제 스타트 눌렀고요 이거 소리 들리면 안되는데 소리 들려도 되나? 갈게요 아 나 못봤어 먼지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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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응 이제 미션을 해요 이렇게 뜨거운 거 어떤지 제가 볼게요 뜨거운 거 어떤지 제가 볼게요 혜연아 어 이 어렌지 분은 계속 저는 따라오는데 아앗 아앗 히이 아앗 열중 어샑 옆으로 마찬가지! 오랜 아래 누가 죽었다 미나랑 모씨 이제 이제 다 놔두고 티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볼까요 이제 와스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 맞춰요 화이트 어 바보님? 바보님인가요? 보라? 저잖아요 바보님 저를 의심하시는데 이유를 힙하죠? 바보님은 무조건 항상 아무도 안 봤습니다 아 모르겠어 하지만 투표해야 되니까 투표할게 진짜 죄송해요 어허 아허 미안하다 아허 바보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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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허 이 이 이 이 이 갑자기 끊겼어 갑자기 끊겼어 누가 나갔나? 누가 나갔나? 와아 진짜 못해 갑자기 끊겼어 갑자기 왜 끊겼지? 통화할까? 통화는 저희는 재밌는데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심심하게 통화해 미안해